예피 you gonna love 예피 you gonna love Oh 예피 해피 해피 런스 너도 뭐라도 I'm so beautiful 다이아이여보다 반짝이니까 I don't care 네가 예뻐 다 안 해도 날 예뻐 예뻐 넌 예피 해피 넌 예쁘니까 넌 미친다 해피 해피 눈부시니까 난 예피 해피 넌 예쁘니까 난 미친다 해피 해피 넌 무시니까 Hi welcome to Karina and Giselle's We're we Hossori Hi we're Hossoris Yeah Hossori and Kossori Well I'm Kossori and Hossori She's just Hossori And Sonsori but not really That's also Hossori Yes but I guess I'm tired 심심해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중심을 놓고있으니 피곤하면 가끔 저래요 So you're tired Tiny is thisN learnt Hi is thisN learnt 안녕, 코리나! 내 림플들에게 안녕! 안녕, 림플들! 림플들은 두 쪽에 있는지? 아니면 한 쪽에 있는지? 그냥 주름! 안녕 여러분!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 포에버! 뮤직비디오 현장! 현장! 왜 이렇게 웃냐고요? 너무 즐거우니까 비밀 저희가 왜 이러냐면 비밀 둘이 텔레비전 주고 하지 않을게요 왜 안 찍히지? 나 니 찍어줘가 괜찮을까요? 오른쪽 밑이 이건데요 시장 시장 어디야? 어떻게 게임하면서 예쁜 표정 총리 여기 약간 밑에 있나? 잠깐만 나 지금 뭐해? 진짜 아무도 없어 또 멈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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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뭐해? 나? 나 아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재미없어, 사로가 없는데 이건 내가 왔어 어? 뭐야? 이 카솔? 이건 뭐? 여기 맞아? 이건 맞어? 네가 앉아 여기 카솔인데? 음악 뭐야 너? 진짜 뭐해? 진짜 깜짝이야 나도 쟤 빌려줘 귀여워 귀여워 좀 부끄럽다 여기 얘가 나왔어 얘 아니야? 얘가 여기 나오지 얘라고 할까? 보여요? 이 옐로우 이 옐로우 베이비 치이크 nothing 이즈 치이크 이즈 뭐야 이거? 치이크 안 맞대 큐빵아리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연세 그냥 그냥 그 악스 에일리언 한 판 더 할까요? 좋아요 그 집 들어가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안 떨어져 근데 이거 왜 택이 여기 키밀이 뭐해? 왜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최애 안무 최애 안무는 나중에 컴팜 영상을 확인하시면 아 아 뮤비를 보고 컴팜 영상을 보러 가면 되겠다 와우 그 평화 없이 진짜 똑똑해 궁금하시다면 컴팜 영상을 보보세요 이거 해야 된다 스와이퍼 아니 여기일 수도 있고 알지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고 그가 뭔지 알겠어 스와이퍼 스와이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전드 오케이 오케이 코리나 타임 야 테이크 피치어 타임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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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합체 이쁘게 트윈퀸스 나는 왜 이렇게 얼굴 수점에 안 잡힐까 너무 예뻐서 그래 어 잡혔다 하자마자 잡혔어 어깨 진짜 좁아 보일라 맞지? 어머! 나? 머리카락이 다 바래놨어 아깨 운동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아깨 운동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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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가장 잘 통하는 멤버는? 지셀! 왜냐면 저희가 룸메이트거든요 맞아요 나와 어? 이거 둘이 하는 거야? 네 절대로 띠르도 아우지 아 자 자신만의 사진 촬영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이 없어서 딱히 없는 사진 찍을 때 그냥 자기한테 이 예쁜 앵글을 찍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켜서 나는 예쁘니까 누르면 돼요 어 그냥 나는 예쁘니까 그냥 찍어도 잘 나온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조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명을 찾으라고요 준비물이 예쁜 지젤이었다 그렇대요 여러분 조금 약간 청순하게 찍지 않았어요? 어? 뭐야? 십싱 자유 코종빙 자유 코종빙 자유 코종빙 자유 코종빙 왜? 너무 예쁘구나 너무 예쁘구나 너무 예쁘구나 어? 언니 백발했네 이거 예쁘다 맞네 오늘은 뭘 쓸까요? 가방도 이번에 처음 보는 가방인데 외부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슥슥슥슥슥슥 이거 스파이더맨처럼 진짜 예쁘더라 여러분 미국 오거나 그러면 라면을 챙겨 라면을 챙기세요 라면을 챙기세요 갑자기 배고플 수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배달이 없어요 많이 예쁘게 나온다 아 진짜 웃겨 오케이 됐습니다 귀여워 done? are we done?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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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